자, 이 시간에는 제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얘기는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와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벌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도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를 원하셨는지 그것은 본심이 아니었던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넘쳐나서 죄가 넘쳐났다는 말은 온 그 당시 인간들이 죽음을 다 선택해 버렸다. 하나님을 떠나기로, 생명을 떠나기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믿는 것을 믿지 않기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죽음입니다. 떠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모든 죄인은 죽은 상태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재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죄때문에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십자가로 살리셨다.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무조건적 사랑의 은혜로 생명을 얻을 때까지는 생명 없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 죄인을 생명 없는 자, 곧 무슨 자? 죽은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였다가 십자가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죽은 자의 반대는 뭐예요? 산자예요. 산자. 그래서 산자는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은 뭐냐? 무조건적 사랑. 그 십자가에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 그 십자가에 나타난 것은 은혜인데, 그 은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시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생명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죽은 자다. 그래서 노아홍스 때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렸다. 왜? 죄가 많아서. 그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소동고모라 때도 살아있는 소동고모라 사람들이 하도 죄가 많아서 하는 이것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유황불을 내려서 죽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다. 라는 말을 합니다. 소동고모라도 소동고모라를 심판하셨고 홍수로 그 당시 사람들을 심판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심판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어떻게? 믿지 아닌 것이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미 죽은 자고 죽은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판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다가 그래서 죽어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다. 죄인들이다. 이 죄인들이 죽어 있다가 드디어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도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나 같은 죽은 자에게도 생명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지 왜? 우리가 심판받은 상태에 있다가 살아났으니까 살은 산자가 됐으니까 이것이 자꾸 우리는 그냥 모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면 다 살아 있는데 하나님이 확 죽여버렸다 벌을 줘서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물학적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이 서른 아홉 살 때까지는 죽은 자였어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저는 이상구는 죽은 자야 그런데 다행히 서른 아홉 살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생명을 받아들였으니 지금 산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구가 만약 그때 서른 아홉 살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죽은 자 상태로 있으면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 내가 벌써 벌써 받은 심판이 계속 유지가 돼 가지고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부활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확실하게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을 공부할 때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믿지 않는 십자가의 구원을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너희들은 본래부터 생명이 없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또 본래부터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해서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분명하게 기초로 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소동고모라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죽은 자들이에요 죄로 죽었던 소동고모라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결정적으로 죽은 사람이 죽는 것은 그건 형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이제 진짜로 죽는 것 그건 형불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죽는 건데 그래서 너희들은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너희가 이렇게 죽을 때가 돼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그런 얘기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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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얘기지 하나님이 본래 살아있는 생명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벌져서 죽여버린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저 옛날에 처음 성경 공부할 때 얼마나 이 말이 헷갈리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아브라함 살아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다 옛날에 죽었죠 이삭 죽었죠 야곱 죽었죠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요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죽었어도 지금 살아있지 않아도 그 당시에 어떻게 영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진짜 알고 받아들이고 즉 생명을 받아들이고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죽은 자는 지금 죽은 자지만 생명은 생명 있는 산자다 영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생물학적으로는 죽었어도 영적으로는 어떻게 산자다 그러나 그러나 지금 너희들 유대인들 파리생과 서기원들은 너희들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너희들 나를 믿지 않고 반대하잖아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잖아 너는 진짜 하나님이 독생자 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 생명을 주러 왔는데 거부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살아있는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죽은 거야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살고 죽는 것은 전부 기준이 무슨 기준이에요? 영적인 기준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정리가 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 말도 사실은 확실히 알아듣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상당히 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 박사님 하시는 말씀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예비설명은 여기서 끝냅시다 자 창세기 18장 16장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일행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렸습니다 그렇죠? 들려가지고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사라가 웃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웃어놓고 웃지 않았다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내가 꼭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일행이 떠나는 찰라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행이 어디로 떠나느냐? 소돔으로 떠납니다 소돔으로 소돔으로 향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일행을 전송하러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혼자말로 하신 겁니다 여호께서 가르사되 내가 하려는 것 지금 하나님이 소돔에 뭔가 하러 가십니다 그렇죠? 내가 소돔에 가서 뭔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겨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 혼자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른 번역을 보면 확실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겨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소돔으로 향하고 있다는 이 말을 하지 말까 할까?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야말로 진짜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이 땅에 모든 백성들에게 전할 그런 사명을 준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소돔으로 가는 것을 알아야 될까? 이렇게 하나님이 좀 주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셨다 10절 여기서 이제 또 말씀하셨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은 이런 내가 사명을 맡긴 그리고 약속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는 이유를 말해야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하기로 하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즘이 크다 그리고 그 죄악의 힘이 중요하다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즘이 크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정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이 아주 심한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즘이 크다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Because 무엇 때문에? The Outcry The Outcry 불을 지짐입니다 와! 하는 불을 지짐입니다 Outcry 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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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즘이 크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즘이 크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즘이 크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즘이 크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사단이 불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실 소돔고모라를 그렇게 악하게 타락시킨 장본인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너무나 죄가 많도록 완전히 타락시켜 놓고 악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와시는 이런 너무 새끼들을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니까 가만 놔두신다는 말입니까? 이래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무엇을 공격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은 부당하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벌져서 확 죽여버려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정당하신 의로우신 분이죠 이게 사단의 공의입니다 이런 놈들을 그래도 살려 두시고 말이에요 계속 사랑을 퍼부시고 죽이지도 않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벌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태워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왜 하시지 않습니까? 사단이 생각할 때는 누구 말이 옳아요? 자기 말이 옳습니다 조건적이라야 됩니다 그래야 근데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소동고모라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러듯이 원수도 사랑하시고 악인에게도 어떻게 해요? 은혜를 모르고 그렇죠 악한 자에게도 뭐 하시라?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오신 분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보금 6장 35절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입장이 참 곤란한 겁니다 소동고모라가 그렇게 악해져도 나는 그래도 얘들을 사랑한다 나는 좀 더 참고 기다리겠다 오래 참고 기다리겠다 내가 혹시라도 나중에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진짜 조신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면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소동고모라로 향하여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동고모라에 대한 불의 지점이 크고 그 죄악의 힘이 주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소동으로 가서 그들이 행한 그 모든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불의 지점과 같은지 사단이 얘기하는 게 또 진짜 죽을 짓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악한지 안 한 건지 그렇지 그 불의 지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고 소동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무조건적 사랑을 지금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어요? 아들 준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도 피고 웃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네가 믿음 없으면 관두자 그러지 않고 끝내 아들을 약속해 그리고 아브라함의 안에 살아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불신, 믿지 않아도 각각 내 믿게 해주시고 정령 내가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으리라 다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아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방금 아브라함이 깨달은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이 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써는 이거는 합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잖아요 사단이 공격하는 대로 과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지 악한지 아는지는 누가 더 잘 알까요? 하나님이 잘 알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내려가서 실제로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으로서 할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헷갈렸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심사숙고했습니다 이게 이것이 이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소돔고모라 그 죄가 많은 소돔고모라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이 말씀이 21절이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기도하고 하나님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큰 딸이 크리스마스라고 집으로 돌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집으로 뉴스타트 센터가 있었던 그 위마라는 곳에 우리 집이 있었는데 그걸로 오고 있었어요 참 오래간만에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하고 우리 막내 아들하고 그리고 그 큰 딸이 운전해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저녁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 때문에 늦어지는 모양이다 그래서 한 7시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8시가 되어도 도착을 안 해요 비 때문에 늦겠지 9시가 되어도 도착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불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10시 가까이 돼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Hello? 탁! 하니까 상대방이 미국 남자예요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해요 나는 그 지역에 대학배원이 있었습니다 UC 데이비스 의과대학 나는 UC 데이비스 의과대학의 신경외과 과장이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 말 딱 들으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마비가 된 모양이구나 마비가 되어서 신경외과 의사를 불러서 신경외과 의사가 나한테 지금 보호자 아빠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경외과 과장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슬픈 소식을 전해서 너무 미안하다 네 딸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목 아래로 완전 마비가 됐다 완전 마비가 됐대 제가 온몸에 전기가 통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지금 그 딸이 50이 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마비가 된 것 마비가 됐다고 하는 그 딸이 바로 그 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마비가 된 것을 진단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움직이지 않으면 마비된 거예요 꼬집어도 꼬집히는지는 몰라 안 움직이죠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인턴도 아니고 또 수련의 레지던트도 아니고 그 신경외과 과장이 직접 아빠가 되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 그리고 저도 제가 의사라는 것도 알아요 우리 딸이 얘기를 해준 모양이 그래서 네가 닥터리냐 그렇다 의사냐 그렇다 근데 너희 딸이 이렇게 돼서 정말 미국사람이 정말 내 마음이 아프다 안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와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그래서 제가 빨리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비가 쏟아지는데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 대학병원까지 가는데 한 1시간 20분 정도 제가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그 신경외과 과장이 전신마비라고 하면 그 전신마비 맞아요 그거를 오진했을 수는 없어 너무나 쉬운 얘기니까 근데 저는 그것이 뭐기를 바랄게요 오진이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내 눈으로 봐야 돼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이게 지금 우리 딸이 전신마비가 됐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사랑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사랑하지 않는 내가 내 딸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이고 운전 좀 조심하지 뭐 그렇게 또 해가지고 그렇게 마비가 돼 버렸어 그런 마음이지 오진이기를 바라고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하나님 오진 마비가 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마비가 됐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좀 해 주셔야죠 그러면서 막 1시간 20분 내내 핸들을 붙잡고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도착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쏙 이제 가보니까 우리 딸이 딱 목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제 누워있는데 제가 의사니까 막 제가 궁금한게 전신마비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뭐 말 붙일 필요가 없어 전신마비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발을 꼬집어야 돼 발을 쫙 꼬집었어 그런데 꼬집을 때 애가 어 발을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움직였지 그리고 손도 꼬집었어 손도 움직여 아픈 거야 애가 아프다고 이렇게 찡거리는 거야 마비가 아니야 와 그래가지고 제가 와 마비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의사들이 몰려와가지고 어 어 완전히 마비됐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고모라가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가서 내 눈으로 봐야 보고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소돔고모라 그 죄에 많은 그 인간들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러 간다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소돔고모라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다 죽이러 간다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이런 장세기 18장 21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지즘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고 싶다 이런 말을 할 때는 그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소돔고모라가 소돔고모라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죄가 많은 곳에 사랑이 더 넘치는 것처럼 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이것을 벌 줘서 확 다 불태워 죽이려 하나님이 가신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일행들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가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할 얘기는 대충 다 했으니까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가시는 그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 그럼 빨리 가십시오 하고 비켜 드리지도 않고 배웅 하지도 않고 뭐 하고 있어 못 가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못 가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못 가게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여기 서서 이리로 소돔 고무를 가겠다면 제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합시다 하나님께 마주 서 가지고 못 가게 하고 그 다음엔 더 가까이 나갔다 그 다음엔 더 가까이 나갔다 뭔가 항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려고 합니까? 소돔 고무라 사람들은 많이 악해요 그런데 지금 그 중에는 혹시라도 아브라함 생각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 앞으로 자기가 소돔에 가서 전도를 하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며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사람 또 혹시라도 또 이미 다른 소돔 고무라 사람들처럼 아깝지 않고 이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양심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갔다 하면 갔다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에이 이놈의 자식들 소돔 고무라가 너무너무 악하니까 이놈의 자식들 그냥 나는 내 보호의 손길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 그래서 확 불타게 된다면 그런 의인들도 악인들과 함께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의인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좀 기다려 주셔야죠 저 같은 사람을 보내서 제가 이제 방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아들 준다고 해도 피식 웃어도 믿음 없어도 결국은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약속을 하시고 아들을 그런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러 가서 소돔에 가서 전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가시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돔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혹시라도 한 5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의인 50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의인 50을 위하여 온 소돔 고모라를 좀 용서하고 기다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 정도입니다 상당히 공손하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영어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영어성경의 특징은 여기 뭐가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인데 따옴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quotation mark 그렇죠 여기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전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한 그대로 딱 따옴표로 따왔다 이 말이에요 의인 50명이 있는데 의인 50명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가서 다 같이 그냥 죽도록 하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는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아브라함이 거칠게 합니다 지금 한국말 성경에는 이 부분이 번역을 안했습니다 far be it from you far far 는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멀다 이 말입니다 far be it from you 당신 당신께서 이런 일을 하시다니 말도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좀 기다려 주셔야지 할 일을 다 하시고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내셔야죠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be it 말도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말 성경은 상당히 공손하게 번역해 놨죠 그렇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하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far be far from you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리가 정당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잘 알아보시지도 않고 그냥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게 의인도 같이 죽을 텐데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면서 한국말 성경으로 돌아가서 불가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참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같아 불가하다 하나님을 지금 아브라함이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서 의인 오십을 찾게 되면 소돔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 의인 오십을 위하여 온 소돔 지경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소돔을 다 죽이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성에 가서 그 성에 의인 오십 명이 있으면 의인 오십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이미 잘 아시죠? 이미 그 의인 오십이 있다면 그 의인 오십 명 때문에 온 악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대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이고 이때까지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 들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답을 딱 듣고 보니까 아 하나님은 지금 소돔고모라를 다 죽이러 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거기서 어떻게 하면 그 소돔고모라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서 직접 가시는구나 인간 모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 하나님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겸손해집니다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하면서 그 50명 의인 중에 다섯 명이 부족할 것이며 그 다섯 명 부족함을 인하여 온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은 숫자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섯 명이 부족하다면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멸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의인을 찾아서 이 의인을 찾으면 얘 때문에 이 애들 때문이라도 나는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에요 하나님이 아 이 자식들 형편없구만 내려가서 확 그냥 불질려서 죽여버려야지 그러고 가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그러는데 다섯 명 줄여가지고 사십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십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 것에서만 이쯤 되면 아브라함 이제 비켜 이 자식아 하나님 그러자 사랑은 오래참고 그래서 다섯 명 다섯 명 줄여 가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못 가게 붙잡고 있으면서 따지고 있어도 거기에 다 일일이 대구를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4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대 내 하나님이여 노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런 거 가지고 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정서 13장에 사랑은 뭐 내지 않으신다 성 내지 않으신다 성 내지 않으신다 노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게 하옵소서 거기서 이번엔 10명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40명이었습니다 3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니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온 소동성을 용서하고 멸망하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동이 멸망하는 건 무엇 때문에 멸망해요? 한 사람도 지금 하나님이 아 사람은 의인이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좀 기다려 주겠다 이 의인은 이 의인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 소동 사람들을 잘 다시 하나님 얘기를 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 믿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기 때문에 30인을 찾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30인이 있을지라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아브라함이 가로대 내가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그라사대 내가 20명이라도 소동성을 불태우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도 끈덕집니다 그렇죠? 또 가로대 주님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말씀하리다 거기서 10명 하나님 뭐라 그래요? 10명이 있다고 해도 나는 소동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 소동성을 멸하지 않고 기다려 주실 어떤 구실을 찾고 계세요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소동고목을 올라가 악하니까 무조건 가서 불태우 멸망시키려고 가시는 것이 아니시구나 아니시구나 거기서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열 명이라도 있다면 그 열 명 때문에 하나님은 열 명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른 하나님을 올바로 전할 수 있고 그 악한 소동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소동 사람들 중에 그 남아있는 다섯 명의 의인 한 명의 의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기다리셨죠 그런 얘기에요 자 지금 이 세상도 여러분 참 소동고모라처럼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범죄 사건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악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는 거에요 왜 여러분처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또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아마 재림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왜 재림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않는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그냥 재림할 때가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한 사람이라도 가능성이 보인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보인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수많은 믿는 자들이 그 수많은 믿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고생을 해도 너희들 참아라 인내해라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아서 더 커져 져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니까 내가 확 태워 죽이러 가서 다 죽여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19장 내일 아침에 들어가서 결국 소동 고모라는 불탑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타 죽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그 타 죽는 것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노아홍수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막 하나님 비를 내려서 다 죽이는 것이 본심인 것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윗물과 아랫물로 하나님이 나눠 놓고 있는데 지금 인간들이 그거 웃기지 마 거짓말이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더 이상 나누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노아보고는 뭐예요? 야 방주 만들어라 이거 할 수 없다 얘들이 내가 이 물을 가르는 물을 가르는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고 궁창을 내고 있는 나를 거부를 하니 나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어떡해요 이 계속 얘들이 거부하니까 내가 물을 나누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내 손을 거두면 할 수 없이 홍수가 내릴 수밖에 없어 윗물이 그렇게 되면 너도 죽게 되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노아를 방주를 만들게 하면서 노아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하기를 시킵니다 노아야 어 홍수가 곧 내린다고 왜 너희들이 물을 가르고 있는 여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을 가르고 있는 그 손을 거두실 수밖에 없게 된다 자 그래서 아무 조건 없다 그것을 믿으면 그런 하나님을 믿고 방주로 들어와라 그래서 물에 빠져 죽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전한 것처럼 여러분 소동고모라 사람들이 불에 탄 것도 그런 그렇게 충분히 선명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떻게 불타게 되었냐 하는 그런 얘기를 보면 거기에 에스겔서 28장 18절 여러분이 한번 꼭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고 끝나겠습니다 에스겔서 내가 너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불사르게 하고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너 죄인 너 가운데서 불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위에 뭐가 죄가 되어 없어지게 할 것이다 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사람 안에서 불이 나와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것이 과학적입니다 성경은 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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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불덩어리를 보내서 불태웠다 라는 말과 이 말을 여러분이 잘 균형을 맞춰서 올바로 이해하시게 하시기 위하여 제가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얘기로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을 들려서 소동 고모라로 가시는 도중에 그 그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소동 고모라 사람들이 워낙 악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소동 고모라 가가지고 결국 불덩이를 유황불을 다 죽여버렸다 이런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그게 진짜 소동 고모라 얘기가 진짜 그런 얘기라면 여러분 와 우리도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모두 버리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야만 우리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내 유전자를 키워주소서 왜 조건 없는 사랑이니까 벌 주시는 사랑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이 확실히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정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노래 하나를 할지라도 진짜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나를 절대로 사랑하는 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고 치유받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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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